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뉴욕 대표 디자인 리포터로 활동하게 된 최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 도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주제로 조사하고자 지금 하이라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라인 공원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뉴욕 도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